진한 번 실패한 치코리타 타수 대신 칼질 튕겨내기에 승천이시 반지 빼고 손목검 심장클 만원 띠용 사실 반지 굳이 빼야겠습니까? 터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헤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건무 다 걸 괜찮네 블리트 바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퇴기 엄청 셀거라서 퇴기 1헤라 트위치 고개 탐부사 예비 퇴기 덱빌딩 이상하게 해야지 어차피 연금이 다 해줄거고 아 포션 돌릴걸 그랬다 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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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포션 냉독 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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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탈출국 진짜 대단원 각이네 아씨 여수장이지? 아씨 여수장 질 질 랩 랩 정벽 튈 naj 랩 포션벨류 상상을 투월하네 진짜 쎄다 걸쎄 폭맹총 다 나왔죠 심지어 폭주 연금도 가능 아 그러네 대단원 못먹네 뭐 맹총이면은 근데 맹총 맹총이면은 총매너 더 있어야 되잖아 아 뭐 쎄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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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하네 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스트롤라비처럼 판도라 일단 다 문서가 있었으면 싹 다 잡는 건데 엔트로피 떴다 이제 간다 엔트로피 리필 신성 시체 폭발 아 금카구나 메롱메롱 메롱메롱 아 ㅇㅇ님 감사합니다 금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못 나오니까 잘 나오네 평법서 위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나 왔다 나왔따 드러게 쓰네 아이고 형상시 폭 아이씨 드러게 소주 쓰네고 아까 누가 예측했었는데 진짜 똑같이 나오네 우리 방에 예언자 있는 것 같아 고고고방 아이씨 다 지워야 돼? 에반데 언제 지우고 있어 지우기 전에 꿀 빨아 이제 아 저걸로 지울까요? 콘솔로 아 뭐 어떡해 돈 없어서 대단원 못 치우면은 인정 아닙니까? 개꿀각인데 엘리트 잡으러 오자 아 아 아 실수했네 아 근데 어차피 코스트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되네 어차피 잡았고 복제 포션 아야 어 어 다 좋은데 어떡하지 대단원 선차 날려서? 시작 9분 30초 심장클 만원 기억이요 10장 이상이요? 원하는 카드? 불격 20강 이런거 뭐 원하는 카드였던거 20강 불격 20강 불격 완타백장 완타백장은 좀 합법 느낌 나는데 찬상이다 아 시큰카구나 찬상님 보고싶어요 복제 탄 탄 촉촉 성란껍 개사기 아님? 초창 제비 하나 더 넣을까? 제비 하나 더 넣을까? 대단원다 이 근절 하나 있지? 대단원 서비용 자 여기서 지울 돈대나? 상자 열면 뭐 남을거니까 되지 않을까? 뚜덕 트윗 리액션 정보원 이 딱 영핵은 효과 없습니다. 효과 못 받는 포션이 꽤 있어요. 실수한 것 같다. 선택받은 자에다가 2명. 위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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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음.. 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위기 탈출 넘버 원. 아 좋네. 어 쏘세요. 좋다. 당신 혹시 빈털털이? 트롤라베가 트롤 했습니다. 교활한 포션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만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 자체가 좀 괜찮아요. 시드는 죄가 없지. 고통 받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. 아 이게 아닌데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는 죄가 없지. 시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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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가 없지. 상이 한번 중간에 바뀌었던 걸 기억하는데요. 엘리트 3마리? 2마리인가? 하나, 둘 2마리이네? 음.. 아쉽구만.. 가벼이 있으니까.. 엔트로피 엔트로피 폭탄축 뭐야 이게 폭주 먼저 쓸걸 엔트로피 엔트로피 에임이 안좋구만 교발한 포션 즉밀 정밀 개발 엔트로피 폭주 남겨둘걸 엔트로피 드디어 유령 뽑았다 똥밀 오 그 일들 저 독주 헉 다리걸기 건보 다걸품도 괜찮긴 할텐데 규칙 준수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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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1박에서 발렸잖아 왜 또 왔어 타격 50이 된 사륜 프레체 아카베코 프레체 똥바르기 아 못넣지 오렌지알약 소뿔거리 닷까지 나오면 도전은 세트들 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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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로이드 지우기 스테로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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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로ños 스테로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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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를 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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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베 코님 그립습니다 타룬 중독 포션 타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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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 푸시한 휴리 위저드 박력이 도서 재생버프 이름인가? 어? 아까 속불거리 샀으면은 3종 세트네. 아, 대박 어렵다. 다음 턴 에너지도 활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. 미션 내용입니다. 금 카드 단 하나. 음, 알카베코 효과구나. 복제 포션. 복제 포션이나 중독 포션이나 소금 효과가 그게 그거네요. 아, 나 여기 그거 없다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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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, 흠, 흠. 아이고, 이게. 음. 괸전이 나왔어야지. 괸전을 못봐네. 흠, 흠, 흠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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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, 흠, 흠. 흠, 흠. 흠, 흠. 흠, 흠. 흠, 흠. 흠. 부션 부션을 아끼고, 오.. 싶..긴 했는데.. 막상 돌려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네 발놀림 같은 것도 없고 포션 다 빠지면 별로 남는 게 없는 데기만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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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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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돌림없는게 좀 크기도 하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단금 탈탈 터는게 좋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신 포션을 싹 다 털었네. 상점가서 좀 사야겠다. 귀신 포션 안타니? 귀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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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신. 귀신. 귀신. 우유. 우유야. 우유야야. 방패를 뚫어버리던 프레츠 연금 다 썼지? 잡아야되네 방폭 탈출과 낙금 띠용 형상도 되고 벨놀림도 되는데 형상할까? 아 근데 형상 롤백 됐지? 불가침 롤백 롤백 아 되네 롤백 또 있네 아씨 하나 더 나오네 파워카드 더 있나? 아 괜찮아 나이스 어 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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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스럽다 와 심장 헐렛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비닌 자 성나껍 코포벨이 진짜 쎄다 민기 없었어도 깨끗한데 근데 연금 3장 짚는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완넘 영웅 7 엘리트 하나한테 맞았네 엘리트 하나는